축하합니다. 배추보이 이상호 선수가 FIS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. 이상호 선수는 이미 올림픽 메달리스트이며 FIS 스노보드 월드컵 종합부승자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. 또한,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는 세 번째 올림픽 메달에 도전할 예정입니다. 지난달에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화, 투어 행사에 참여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. 이상호 선수의 열정과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.